안녕 난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도티 1분 안에 끝내는 저작권 속성랩 시작하지 Do you know 저작권? 책,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조각, 공예, 회화 건축, 설계도, 사진, 영상,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번역본, 편곡, 학습본, 논문 우리가 지나가면 수없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 리스펙 알지? 저작권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음악, 미술, 영화, 웹툰, 게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도티는 게임 없으면 못 사는데 너네 살 수 있어? 더 보람차게 창작하기 위해 더 재밌게 누리기 위해 저작권의 올바른 용 너를 믿어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이니까